스타디 밀리에서 1년도 거의 끝나가는 거야 숲에서 얼음 축제? 그건 또 뭐야 자도 푸딩 오늘의 운세 기분이 좋군요 뭐 왜 뭐 스타디 밀리에서 1년도 거의 끝나가는 거야 그치? 만약 나에게서 씨앗을 계속 구매한다면 다음 년도에 2배 장으로 얻을 수 있을거란다 얜 왜 뻥카를 치죠? 놀랍매한 소식 가져왔지 우리 가기에서 새로운 씨앗을 팔거란다 계절마다 한 가지씩 새로운 씨앗을 늘릴거란다 그럼 내가 뭐 어쩌라고 내 경쟁자를 괴롭힐 생각은 아니지만 피에르 자파점의 씨앗을 이 근처에서 찾을 수 있는 최상위지를 가진 씨앗이야 내가 약속하지 나한테 그만해봤자 소용이 없으세요 마리에 농장 앞에서 아 9시부터 오후 2시 얼음낚시대회요? 검토 검토 잠깐만 검토 파이어인 시키려면 검토 파이어인 시키려면 제작에서 입질 철개 2개 옷감 하나 젠장알 너무 비싼데 그렇지 입질율을 올리고 잠깐만 요긴 낚시찌 하나 넣어놓자 어 네? 그거 그냥 그거에요 뭐야 애들이 지들이 못 이길까보다 왕따시키는거지 뭐 또 이리즙 낚싯대가 기본 낚싯대로 바뀌어요 그냥 아예 평생 바뀌어요 이게? 기본 낚싯대가 없는데 근데 자 그러면 좋아 여러분들 그냥 축제 가지 맙시다 안가 안가 됐어 안가 됐어 안가 아 녹조를 됐어 한번 가보자 그럼 어 윌리한테 가볼게요 일단 난 그럼 체석장 한번 가보고 야아 어떻게 파논 그대로 남아있냐 이건 좀 너무하지 않아? 난 마을로 가서 잠깐만요 어 마을에 간에 요 작물건들은 솔직히 지금은 못하거든요 전혀 못하거든 고수 그리고 요리사 달걀호왕은 하나 할 수 있고 양깁이 송로버섯 아 그래 아 송로버섯 김초밥 사과 사과나무 열릴 때부터 할 수 있을 것 같고 밀은 뭐 심어야죠 아 진짜 어지간하고 혼자 다 해야되잖아 이거 붉은양배추 또 어디서 나오고 영업 안하면요 나 그냥 오늘 낚시 안하겠습니다 예 안하면 돼 허용 음 응 음 엑 으응 으으응 으응 야 좋은 말로 할 때 빨리 장사해라 어 좋은 말로 할 때 빨리 장사해 으응 좋은말 할때 빨리 장사해라 아 미친 통발사고 했잖아 아 진짜 이씨 아참 그래 온김에 그러면은 저것도 다 사자 미끼 미끼의가 안 올거야 언제 저거 갈지 모르는데 어떡해 오늘 그냥 저거 뭐야 걸을게요 아 이제 슬슬 이런것도 귀찮다 돈도 많은데 굳이 이런거 다 해야돼? 심심할 때 와서 할게요 이거는 그게 나을 것 같아 여기서 뭐해 오늘 날씨가 참 재밌다고? 왜이래 꽃을 먹여서 정신을 차리게 하자 알았어요 알았어요 일단 나 이거 팔고 시리 겨울뿌리 다 팔아 그냥 귀찮아 일단 넣어놓고 지금 제작에 양조 참나무 수지 잠깐만 나 참나무 수지가 있던가? 아 팔았나? 참나무가 어떻게 생겼죠? 아이씨 이리 좀 낚싯듯 아이씨 이리 좀 낚싯듯 그래서 축제 언제 한다고요? 아니요 참나무 못해요 저거 못하는거야 요쪽에서 하는거 아니었어요? 이건 소나무가? 아 내일 삼나무 어떻게 생겼지? 으아 음 다행다 우유 야 훤행하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진짜 한옥 하트 못 먹었다고 영수 더 커진 것 같은데 왠지 이제 큰올만 나오네 아니네 골든 아 골든 자 그러면은 보자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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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제품은 아이 그걸 왜 마셔 치즈로 만들어야지 그치 하고 오리알 두개 계란 하나 하고 다 넣어놓고요 이거 있고 무슨 롤이 있었는데 내가 만들 수 있는건가 못 만드는 요리죠 일단 걸고 그럼 아 참 그래 아이 자꾸 왜이래 다 넣어놔야지 그치 이것도 놔 참 나온 송진 수지 소나무 도토리나무 당콘나무 이렇게 있지 않았나 아린가 일단은 아이 씨 잠깐만 아 낚시 내일 한다고 이것도 낚시대 바꿔서 왔지 아 낚시 얘를 넣어놓고 그치 오늘은 이걸로 낚시해야지 또 음료 아 뭐야 뭐 팔아 토끼 발 일단 토발 사고 마늘은 뭐야 마늘 저건 없겠지 토끼바는 저거 토끼바는 저거 이제 뭐야 마을의 바늘 줘야 되니까 저건 가져가고 근데 지금 언제 언제 오는거지? 주말마다 오는건가 설마? 내가 알고있는 생선이기만 해봐 큰잎 베스트 제발 강꼬치고기 요 호수 아닌가? 뭐지? 농어 농어 필요한가? 처음 보는 물고기인데 아니 깜짝이야 아니아니아니아니 바늘이 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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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꼬치고기 있을 필요 없는데 정동석은 좋아 정동석은 좋은데 꼬치고기 별로 일단 농어가 있는건지 아닌지 한번 보고 근데 호수 물고기라고 하면은 설마 그 던전 안에 있는 것도 호수라고 지급되나? 설마? 여기서 하루종일 좀 낚시 좀 해볼게요 일단은 설마 농어만 잡히지 않겠지? 어? 야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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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데? 이거 무슨 표시지? 뭔가 있다는거 아니에요 저거? 이쪽에? 농어인데? 별 의미없는 표시인가 이거? 사라졌네요? 사라졌네요? 나름 의미있다고요? 나름 의미있다고요? 나름 의미있다고요? 그렇지? 오케이 어 근데 농어가 마을 회관에 필요가 있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강물 아니고 호수물고기 그러니까 이거 큰잎배스 동작이 철갑 싸웠네 이제 슬슬 전형 낚시 됐거든요 이제 슬슬 전형 낚시 됐거든요 또 농어 농어밖에 안나오냐? 설마 낚시찌는 뭐했다고 벌써 망가져 아 저거 쓰면 안되겠다 철 두개 들인거 치고 너무 빨리 망가져요 저거 여긴 좀 아닌거 같고 오늘 축제 아니라 하지 않았어요? 내일이라고 했던거 같은데? 누가? 그리고 축제 열면은 여기 축제 열렸다 얘기 나올걸요? 해놔다 잠을 갖다 하... 이거요? kiye erel SEO 범벅도 낚시를 빡세게 써야됐나? 와인도 만들려면 참나무 성진도 필요할거고 잠깐만요 얘네들은 다 소나무고 그렇지? 소나무 참나무가 어떻게 생겼지? 주변에 나무를 다 패버려가지고 야 이거 좀 야 여섯개 같은거 좀 덮어갖고 하나라도 좀 다른거 좀 나와주지 아유 거참 일단 토끼발 넣어놓고 딱히 뭐 없죠? 어 나무는 다 팔자 그놈의 목소리 그놈의 목소리 확실한게 좋지 확실한게 좋지 내일은 하루종일 맑고 하창하겠습니다 오늘은 그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의 법칙 자연의 법칙 야 그걸 모를리가 없잖아 아니아니 먹지 말고 일단은 얘는 다 놓고 크로커스 이거는 또 이제 애들 선물 주기 딱 좋죠 또 혹시 모르니까 일단 이거 낚싯대 바꿔놓고 찌나 앞으로 안써야겠어 너무 내구도가 낮아가지고 뭘 해먹기가 힘든다 진짜 오늘 애들 기분도 그저 그렇다니까 그냥 축제나 갑시다 오늘은 아 그거 왜 먹어 자꾸 앗 아앗 단풍나무가 어떻게 생긴거지 단풍나무가 어떻게 생긴거지 단풍나무 어떻게 생긴지 한번 확인해봅시다 아 단풍나무래 그 참나무 이거 아니고 아 아 지렁이 많이 보이네요 생각보다 많이의 목장 가까이서 시작되었다 아참 얘들 밥 줘야지 어차피 12시까지가 하니까 밥 충분히 주고 갈 수 있을거예요 주인공도 밥을 안 먹는데 아이씨 응? 나한테는 말이야 아아앗 점심 오늘 있을 낚시대에 참고할거야 물론 윌리 가실 리는 없지만 야 너 왜 야 잠시만 야 너 우리 외환관 왜 안고치고 있어 야 나 분명 돈 주고 너는 3일안에 만든다 그랬잖아 3일안에 만들 자신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 있는거지 그렇지 맞지 과학으로 과학으로 입증된거면 아무것도 안믿어 내가 만든 눈이 하지 못해 와 눈사람에게 화장을 해줘야겠네 누가 만든거야 야 눈빛 봐 미친 아까 눈빛 봤어요 미끄러지거나 그런건 없네 얼음축제 홍월환회 오늘 축제 얼음대회 낚시지 어 할거야 올해 얼음낚시대회를 시작합니다 왜 나만 가운데 있어요 니들은 자리잡아놓고 왜 나는 가운데 있어요 잠시만요 너무한거 아니야 몰라요 어떻게 되는지 야 솔직히 내가 이거 움직인 시간은 봐줘야되는거 아니야 야 야 윌리야 거기 잘 잡히냐 야 고기는 좀 잘 잡히고 아 미안해 내가 낚아버린거 같은데 이거 아 나는 낚였는데 못낚고 있네 옆에서 보니까 야 뭐하는거야 이거 야 낚시꾼이라면서 잘 좀 해봐 낚싯대도 좋은거 들고 온거 같구만 와 미안하다 내 치가 좀 겹쳤는데 내가 잡혔네 이거 야 그 와중에 또 하나 잡았구만 아 대단하다 대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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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또 두마리 잡았지 너의 인성은? 불영리 후원 감사합니다 원래 사람은 어? 게임에서는 평소에 못해본걸 표출하고 살아야지 이제 어? 평소에 재밌게 살 수 있는거지 실제로 낚싯대 이러면 싸대기 맞아요 어 싸대기가 아니면 그냥 뭐야 강.. 뭐야 실격인가 설마? 어 주먹질 나와요 어 실제로 저러면 와 정말 많은 양의 물고기 들이군요 으응 냄새가 그럼 올해 얼음 낚싯대 우승자는 망월 그치 여기 상품입니다 마음껏 누리세요 돈을 줘 돈을 줘 돈을 주세요 내가 우승하다니 어쨌든 돌아갈 시간이다 아니 무슨 밤 10시야 낚시 한 번 했다고 2분 동안 낚시 했네요 밤 10시가 되요 이거 말이 되는 말이 되는 처사가 아니잖아 이거 어? 이거 좀 말이 안 돼 여러분들 아니 마시지마 아니 마시지마 아니 마시지마 이거 하고 여기 나가 우유랑 계란 넣고 그치 잠이나 잡시다 그럼 어 자자 아 잠깐만요 어.. 지금 기술이 채광 8 채집 8 전투 7 자자 내일 운보고 뭘 할지 정하자 운세 오케이 사막 던전 가볼까? 아냐 낚시 하자 낚시 바다 낚시 아니다 아니다 던전 낚시 가자 던전 낚시 그게 가장 낫겠어요 야아 아 잠깐만 이거 늘어났구나 생각해보니까 여기도 뭐 또 키워야되죠 이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왜요? 녹조가 얼마나 맛있는데 아 아 아 아 아니 야 쪼압쪼압하지 말고 쪼압쪼압하지 말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모케? 우유하나 들켰는데 라 width 1 진짜 그놈의 쪼갑쪼갑 진짜 음..보자 우유랑 염소젓 우유 아 소를 헷갈린게 아니라 아랫소를 분명히 눌렀는데 막 윗소가 쪼갑쪼갑거려 자아 금색은 팔게요 금색은 파는게 낫지 않을까 생각중이야 생선은 다 금색이네 그렇지 하고 던전 낚시를 가는거지 잠깐만요 또 대나무 낚싯때 현 시골마을에서는 돈에 미쳐 자신을 혹사시키는 청년이 있다 아 그거는 뭐지? 모든 세계에 전반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어 나만 그런게 아니야 나만 그런게 아니야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난 광산가고 난 광산가고 맨 아랫바닥에 뭐가 있지? 없죠? 뭐야 여긴 왜 엘리베이터가 없지? 115 110 100 오늘 운이 좋다 그랬어 하나정돈 건질수 있겠지 여기서 무언가가 설마 귀신 먹고기 나오겠어 쓰레기 나오죠 아 조작홀란 좀 아닌데요? 아니 나는 쓰레기를 낚으러 온게 아니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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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 자판기야 이정도면 쓰레기 자판기 아.. 아 인간이 요즘 이건 아니지 않아요? 어따 던져 또 갑자기 야 어떻게 하나가 안 낚이냐 이 길 있는 거야 여기 낚시 아니야 이거 낚시꾼을 낚시하는 거지 에너지 반 이상을 쓰더라도 하나도 못 잡았어 지금 물고기를 하나도 못 잡았다 좀 더 나아야 해 언제 다 끼는지 한번 보자 야 좀 나 찢 깨지겠다 이거 찢 깨졌어 이미 잠깐만요 지금 몇 개야 20개 넘어간 것 같은데 벌써 깨졌어 야, 진짜 해도 넘어왔나, 진짜. 해도 넘어왔나, 지금. 에너지 다 쓸 동안 생겨서 하나가, 하나가 코빼기도 안 보이네, 진짜. 야, 쓰레기 몇 개나 끼냐, 지금. 30개째야, 거의. 어, 드디어! 야, 미친! 야! 아! 아!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아니 지금 한 40번째 겨우 났어가지고 아이고 이거 참 거의 40개 만에 겨우 났건데 아 진짜 이게 운이 좋은거야 대체 낚이긴 하냐 낚을때까지 집에 안들어갑니다 기절해서 뒤지든 말든 낚을때까지 집에 안들어갈게요 주인공이 생각있으면 낫겠지 쓰레기만 볼게요 t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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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 추억색 게이지로 그걸 따라가라고? 생각이 있는 거야 이거? 아 그냥 이해가 안돼서 그래요 아 이게 뭐야 대체 생선이 이딴 식으로 움직이는 게 뭐야 아 그러면 낚싯때도 이렇게 움직이게 하던가 진짜 이해가 안돼서 그래 그거는 낚싯때도 이렇게 움직이면서 무슨 그냥 생선이 덜 움직이게 운빠내기 돼야 되는 거잖아 이거는 잡힐 때까지 계속 그냥 용암에서 낚싯만 할게요 어 진짜 잡을 거야 다른 놈 같은데? 용암 장어? 아니 결국 이것도 쓸모가 없잖아 근데 얘가 아닌데? 여기는 목어터가 아니야 그러면 어 목어터는 아니야 이거 대체 뭐고 아 그럼 설마 그 던전 안에 해골 던전 안에도 뭐 저기 있는 건가? 아 그 가능 소망밖에 거의 안 보이는데 그러면 그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지금? 그러면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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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생각해볼게요 이거는 자 조작 콜라를 그냥 마시고 셀프 하드가 아니고 그거를 또 괜히 뭐 듣고 하고 그러면은 의미가 없잖아요 제가 뭐 스파 안 받나 그러면 뭐해 너 뭐해 너 아 그래 아까 보니까 그 뭐야 크로버스였나 개도 우호도가 있던 거 같던데 걔한테도 선물 줘야되나? 아니요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어 기분 탓이에요 기분 탓이 분명합니다 일단은 뭘 자리 따고 자냐 얘는 어 이거 용암 생선을 그러면은 용암 장어는 놔뒀다가 다음 저거 우리가 다음 저거에 쓰자 다음 저거 할 때요 그 뭐지 막 스프 대회 뭐 그거 할 때 용암 아니 아니 그때 넣는걸로 해봅시다 그때도 그냥 스프군요 얘기가 나오진 않을거 아니야 어? 막 빡빡빡쏙 소리가 난거 같은데 잘못들었나? 아니 품평이 말고 그 스프 만들었을때 내가 하나 넣을수 있는거 있잖아요 그 스프에요 스프에 그거할때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아 뭐 저거보다 더 쩌는거 있으면은 그저그랬다고? 그것도 뭐 그때의 얘기긴 한데 뭐야? 아 깜짝이야 지 코풀다 남은거 난 선물이라고 준줄 알았지 아 깜짝이야 아 그 붉은양배추랑 그게 또 필요한데 얘 토발은 있고 석류가 내가 있던가? 이건 야생자두거든요 석류가 아니고 주운앤도 있고 안주는앤도 있겠죠 뭐 헨리는 성격부터 딱히 막 남한테 막 저런거 줄거같은 애는 아니잖아요 어떻게보면은 아 그래 잠깐만 아 그래 외양간도 디럭스로 바꾸고 아 잠깐만 야 아 생각해보니까 어 근데 얘네들 왜 밥을 안먹지? 한 번씩 만져줘야지 밥을 먹나? 아 여기 자동이구나 여긴 수동 아니야 그럼? 아 자동이구나 저기만 이것도 그럼 디럭스로 바꿉시다 왜 얘 우유 이제 나올 때 되지 않았어? 아 어제 짰구나 애기는 우유를 짤 수 없대요 외양간도 디럭스로 바꾸고 수요일이죠 어 수요일에 뭐 딱히 쉬는 데는 없을 거고 아니 겨울 뭘 뭘 하지도 않는데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냐 애들 굶어 죽기도 해요? 일단 이거 녹슨 징파 해보겠지 일단은 그러면은 혹시 모를까 이렇게 들고 침묵도 별로 못했죠 어 지금 되게 애매해요 그렇다고 뭐 많이 채운 것도 아니잖아 지금 갈려고요 설마 그치 찾는 물건이요? 동물이요 아 토끼 털 외양가는 저거 두개죠 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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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만 며 며 며 며 며 며 며 며 며 아 쉬 만 며 며 며 얘 뭐야 이름 똑같잖아 맹 며 몽몸 며 얜 그나마 발음하기 쉽다 어 만메 며 며 며 뭐야 하고 다 된 거 같긴 한데 한번 보자 오케이 건물 공간 없대죠 야 동물 4마리 추가하는데 돈 봐 아 토끼발이 설마 토끼 기르면은 가끔 나오는 건가? 나 그러면은 이제 또 돈을 미친듯이 벌어야 될 만한 그 뭐 벌만한 구석이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근데 지금 작물을 못 키우니까 뭔가 막 그 작물에서 막 펌핑해서 하루에 5,6만원 이렇게 버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 네 그리고 바다 낚시라 그저 그렇다고 했죠 오늘 채석장 한번 가보자 뭐 늘어난 거 있어? 그대로야 아 진짜 레알 그대로예요 지금 변한 게 없어 이건 뭐 어떻게 해야 돼? 이러면 음 광산 어 드실? 자네리 믿기는 아직 자네리 잘 모르네 실례하지 야 먹을 거 주면 친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아이씨 기분 상했어 어 농장 그치 마호가는 단단 나무 철개가 부족하네요 일단 외양간 진짜 뭘 낭성이여 자기가 키면 되지 다시 돈 어떻게 벌지? 잠깐만 또 돈 밑에 돼야 되거든요 지금 낚시해야 돼 낚시 돈을 벌려면 아 근데 돈에 미쳐야 돼 어쩔 수가 없어 이거 갑자기 2,000원으로 확 줄었어 그럼 저거 지워도 이제 동물을 못 들여요 아 얘 왜 이래 왜 이래 그냥 낚여 타이거 송어? 아 고작 타이거 송어 따위가 저렇다고? 타이거 송어 이미 있잖아 뭐고 저거 왠지 붉게 생긴 거 아 용암 쪽 같은데 진짜 저거 진짜 용암 쪽이지 않을까? 아니요 보고 말고 아 이거를 저거 뭐지? 레벨업을 해놔야 되는 이유가 여기서 있었구만 이리 줌 해놨으면 팍팍 팍팍 갈면서 막 온갖 곳에 있는 막 그 막 뿌리 식물 탁 파냈 거 아니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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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도 갈아내야되요? 어? 해변가요. 해변가 갈아낼 필요가 있나? 갈리긴 갈리는데 여기서 뭐 할건 아니잖아 그렇다고 뭐가 나오는건 아닐텐데? 진흙 해봐야 진흙밖에 없어. 나중에 진흙 필요할때나 할만한거네요 진흙 인벤토리 꽉찼다고? 아아아아아아 그러면은 잠깐만요 아니 야 그거 그냥 그대로 들어가면 어떡해 아이 그거 들어가면 하아 아니 바다에 빠지시면 어떡해요 일단 집 한번 갔다오고 아 바다 낚시 시간도 벌써 지났어 아 밤낚시나 할까 그냥 네 네 다른 물고기를 버져를 잘못했을걸요? 그러면? 그러겠지 뭐 번혈이 잘못된거겠죠 뭐 아 다섯시면 퇴근하시는구나 원래 석연 걱정은 전혀 없어요 오히려 석연 조금씩 팔고 있어요 지금 석연 담낚시나 하자 그래 아 근데 조금 내가 꾸준히 시간을 들이면은 정직하게 수익 나오는 데가 통발이긴 해가지고요 특히 겨울에 왜 저래 왜 저래 왜 저래 왜 저래 왜 저래 왜 저래 아 진짜 아 진짜 천낚시부터 이렇게 초식이냐 아니 잘낚이는게 아니고 생선 종류가 달라져요 밤이랑 낮이랑 애들 종류가 달라져가지고 아니 돈이 없어요 나 지금 뭐야 3일 뒤면은 마니한테 이제 그 또 뭐야 동물 두 종류 있잖아 그것도 사야돼 아마 양이랑 돼지같은데 남은거 오징어 아 오징어 그거 먹고 싶다 청어 청어 뭘 때려 맞춰요 날개다랑어 아니 그거야 당연한거지 그 뭐야 아까 뭐 뭐였지 총 너버서 찾으려면 돼지 돼지 필요했고 광어 그 뭐야 또 양털 깎는거 있었다며 깎을 털이 양밖에 없잖아 게임하면서 다 나왔어요 그거 뭐 있는지 돼지 돼지들 양돌 키우면 되겠죠 아 이제 스스로 집 가야될려나 가자 거야 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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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 돼, 안 돼, 안 돼. 이 돈은 아껴야 돼요, 지금. 아낄 돈이라서 그렇게 쓰면 안 돼. 하고 씨앗은 여기. 정동은 이쪽에다가 넣고. 나머지는 다 팔면되나? 다 팔고. 아, 그래. 그리고 금요일날 그 뭐지? 희귀템 들고 내가 또 뭘 팔면서 막 또 얼마를 부를지 몰라. 그래가지고 돈을 조금 쟁여놔야 돼요. 그것때문에라도. 그것때문에라도. 요리를 조금 미리 해놓을게요. 체력을 좀 많이 올려주는 거? 컬리플라워가 없지. 썬비치 민물돔 이런 거 없고. 음, 또띠아. 옥수수. 이거 말고. 공허 마요네즈. 저런 거 필요 없고. 동굴당근 겨울뿌리. 아, 이거. 냉장고에다 넣어놓으면 그 냉장고에 있는 거 바로 요리되는구나. 동굴당근 있나, 우리? 다 팔았을 것 같은데, 나. 느낌이. 없죠? 눈만 먹고 다녀야되나? 음, 보자. 마. 아니다. 수정과일 먹으면 되겠구나, 이거. 수정과일이 지금 생각보다 꽤 많거든요. 응, 엄마의 정성은 팔았죠. 어, 진짜. 아,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한 사람 되는 것 같잖아, 나. 이렇게 하고, 수정과일은 먹고. 금색은 나 팔게요. 아, 나 혹시 만들 수 있는 거 있니? 계란후라이. 밖에 없죠, 씨. 수정과일이랑 계란후라이 좀 가져가자. 아니다. 아니면은 요리 완성된 거 있잖아요. 수상한 롤. 그치, 이런 거. 치즈도 괜찮겠네. 뿌리채소모듬. 그치, 이것도 하나 가져가자. 이렇게. 버닝 마더푸드는 뭔 소리야? 돈 좀 벌렸을라나? 꽤 벌렸네요, 그래도. 어, 8,000원. 헛셉. 헛. 헛. fucks. лушай. milk. 비 πα Tao. ись. Pot base. легко. اء. 아멘